캐릭터를 육성해 유저간 전투를 즐기는 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화면 속 한 캐릭터가 공격하자 날카로운 타격음과 함께 진동이 울립니다 원작은 오래된 PC 게임입니다 유저들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캐릭터가 손안으로 돌아왔다며 반깁니다 거부감을 덜 들게 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해봤으니까 한번 다운받아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옛날에 하던 거니까 모바일로도 나왔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모바일 앱 스토어의 매출 상위권은 이미 PC가 원작인 게임들이 점령했습니다 복고 게임 덕분에 해당 업체들의 실적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이 모바일 세계에서 다시 가지실 수 있게끔 그런 리니지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리니지 M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에서 받았던 뜨거운 사랑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게임업계의 복고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 게임이 모바일로 들어와서 화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유저들의 재복기 현상이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어떤 서사성이 겸비된 PC에서 모바일로 무대는 바뀌었지만 시간을 뛰어넘는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시연입니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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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